자! 그래서 우리 돈에도 받고 이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완전 몸이 풀렸으니까 우리 이제 처음 만났던 때를 한번 떠올려보자 글쎄 난 기억 안 나는데? 왜? 왜 기억이 안 나지? 왜야? 왜? 말해봐 왜?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야? 너무 오래됐잖아 우리가 처음 만난 게 뒤로 좀 와봐봐 기억을 해야지 아 잠깐만 우리 뽀뽀할 것 같아 아 잠깐만 아우 너무 귀여워 가수까지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 너의 몸짓, 눈짓 난 기억이 안 나는데? 숨소리까지 다 기억해 수 봐 수 봐 도서한 너의 발걸음 사실 날 좋아하고 있었던 거야? 아 잠깐만 이거 편집 때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아니야! 아니라고! 아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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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진정해 봐! 훈타가 왔었어 훈타 선배님이? 훈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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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훈타라고 말하면 누군지 당연히 알지 훈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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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힘내서 최선을 다 할게 훈타 그거밖에 없었어 뭐? 아 하얀 더 예쁘다 아이돌인가? 나는 너를 저때 본 기억이 없어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나는 너를 저때 못 봤어 그럴 수도 있어 혹시 서운해? 얘 아니야 아니야 나는 저때 너를 못 봤거든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관대해서 괜찮아 관대한거 맞아? 나는 관대하다 이거 좀 왼쪽으로 치워야겠는데? 이거? 이거랑 이 튜팅창에 나랑 가려도 되겠다 어 이렇게 이렇게 나는 그래도 보일 수 있어 아유 정말 정신 사나워 가만히 좀 있어봐 채나라 예에이! 오! 채나라 맞지? 너무 기죽지마. 헤라? 너도 분명 샤이닝스타스쿨에 들어왔을 정도면 재능있어. 아이들에게 네 재능을 보여주면 돼. 할 수 있지? 응. 저렇게 예쁜데 마음까지 예쁠 수가. 나라야! 괜찮아? 괜찮아. 긴장부러워. 넌 잘할 수 있을거야. 기대할게. 파이팅! 파이팅! 와 천사같아 천사같아. 정말 착한데 나를 요만큼도 신경쓰지 않았구나. 와! 놀라워! 아니야. 신경을 아예 안쓴건 아니고. 수업진행이 조금 더뎌지진 않을까 걱정을 하긴 했지. 그랬구나. 뭐 크게 더뎌지진 않았을텐데. 맞아? 그게 맞아? 조금 더 기초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. 나로 인해서. 내가 과연 기초가 필요했을까? 그래도 기초는 닦아야 될수록 좋은거니까. 뭐하는거야? 헤라 귀 파주고 있... 아니 벼랑강 갑자기 귀를 파주네요. 아 이거 보여드릴게요. 헤라가 귀 파주고 있어요 나라가. 안돼 안돼 안돼. 아 귀지 장난 아닌데? 아 스트레스 받아 진짜. 아 세상에. 저쪽기도 봐야되는데. 아 이 귀. 아하. 그. 땡. 그만. 머리도 긁어줄 수 있어. 그. 아닌거 같은데? 이렇게. 아이고 어딜 맞는거야. 야! 미. 이게 미쳤나 진짜. 아. 아. 안어울려. 잘. 안어울려. 진짜. 얼마나 이렇게 잘 어울려. 진짜. 현우선배랑. 환상의 호흡이었다고. 노. 노예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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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려심과 우정이 넘치는 모습이네요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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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우선배랑. 너랑. 막. 되게 막. 러블러브한 그런. 사진도 막 찍고 그랬잖아. 그때 기분이 어땠어? 뭐. 난 솔직히 말해서 현우선배한테 강정이 있는건 아니라서. 뭐. 그냥. 내가 화면에 잘 나왔나. 그런 것만 신경썼지. 뭐 하긴. 별로 어울리진 않아가지고. 아니. 우리는 정말 환상의 호흡이었어. 안어울려. 저희 때. 네버. 네버. 노. 그렇게 질투나니? 현우. 오빠한테 질투나. 어? 난 너랑. 난 너랑 찍고 싶었어. 근데. 난 너랑 찍고 싶었어. 아 나랑? 응. 어쨌든 이제. 우리 배도 고프고. 저녁 안 먹어가지고. 이제 슬슬 정리하고. 냠냠 하러 가야되잖아. 응. 우리 할머니 친구들한테 인사하고. 우리도 이제. 가자. 인사는 어떻게 해? 인사는. 뚝딱 하면 돼. 뚝딱? 뚝딱 알아서 이렇게 하면 돼. 잘. 어? 잘 이렇게 하면 돼. 너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돼. 뚝딱. 아니. 뚝딱 멘트를 만들어내라고. 뚝딱 멘트를 뚝딱 했잖아. 아니. 뚝딱. 뚝딱. 아니 이렇게. 좋은 멘트를 이렇게 뚝딱 만들어내라고. 채팅창 좀 읽어봐. 알았어. 알았어. 어. 뚝딱. 뚝딱이라고 써놓은 게 없네 여기. 멘트를 이렇게 잘. 그렇게 만들어내라고. 뚝딱이라고. 뭐 하는 게 아니라.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? 아니야. 나 자신에게. 귀가 좀 아프네. 나 자신에게 화났어. 그렇게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. 그러니까 채나라 좀 잘해봐. 나 자신에게.